그냥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 네, 제가 요즘에 약간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제가 멤버들에게 장난도 많이 치고 놀리기도 많이 놀리고 표현을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면 서로의 감정이 더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 아니네요 아, 근데 최근에 지금 이게 꽃이다, 옆 먹어봐라 그 분은 불구성할 일이야? 사람 기회하지 말고, 뭔 사장인지 말고 해보려니까 어, 정한이 형이 세골째에서 맘이잖아요, 맘, 엄마 너무 인기적인 거 아니에요? 방송을 할 때는 오히려 대중감 네, 그런 저를 멤버들이 너무 친하게 지내주고 가족처럼 생각해 경제처럼 생각해 그리고 멤버들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혹시 그대 있는 곳 어디인지 알았다면 겨울 밤별이 돼 그대를 비췄을 텐데 웃던 날, 너 눈물에 젖었던 슬픈 밤에도 언제나 그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지금 모래의 첫눈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내일 어떤 감정이 잘 할 거예요 끝까지 이건 가슴에 그대를 안아요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나를 바라봐요 그저 그대의 곁에서 함께 있고 싶은 맘뿐이라고 다신 그댈 없이 아닐다요 끝없이 내린 며울을 감싸요 거리 가득한 눈꽃 속에서 그대와 내 가슴에 조금씩 작은 추억을 그린내요 영원히 내 같아 그대 나은 사람일수록 표현하기 힘든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있어요